수련회 여름 수련회가 하루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두 평창으로 올 준비하고 계시죠? 얼른 수련회장으로 달려오고 싶은 마음이 굴뜩같을텐데요. 주일인 오늘 하루전날의 모습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련회장의 모습입니다. 무대와 여러가지 현수막, 지폐를 위한 장비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 관사님들과 순장님들이 구슬땀을 흘리면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수련회장에 와서 이곳저곳 삼기는 분들을 발견하면 감사 인사 한마디 꼭 부탁드립니다. 올해에도 지폐의 마지막을 장식할 영상뉴스 촬영 현장을 공개하는 건 처음이네요. 특별한 인사법과 청소법, 재미있고 즐거운 영상뉴스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수고로 준비되고 있는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럼 이만 내일 저녁에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